전용에서 오신 기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위는 바로 너는 네! 유재수 씨! 저는 코디원 순환님! 네! 범위입니다! 좋습니다. 한 발만 안고 네! 범위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봐주시죠! 아! 닿으셨습니다! 아주 귀여운 동대상정! 정면 봐주시고요! 멋집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대상정도로 우재수 씁니다! 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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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자! 그러면 이제 동대 앞쪽으로 가서 사건도 한 장! 동대상정도 가고 가는데 동대상정도로 우재수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재수 씨 지금 상관 현장 혹시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상관 현장의 동대상정 동대상정! 동대상정! 규재성 씨였습니다! 정신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님 감정! 안재욱 씨를! 네! 아! 안재욱 씨를 반겨주시면 유재수 씨! 시선 자연스럽게 안재욱 씨를 왼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유재수 씨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리고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재욱 씨! 멋집니다! 우리 흉긴 상정! 안재욱 씨! 상관 현장 안쪽으로 봐줍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아! 멋집니다! 역시 상관 현장은 황황히 살고 있는 안재욱 씨입니다! 네! 시선은 전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진짜! 오오! 이 상담이 바랍니다! 멋진 상정이죠! 안재욱 씨였습니다! 네! 들어오신 쪽으로 당장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뒷북 당장! 아! 김정민 씨!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범인은 바로! 넌! 아! 좋습니다! 김정민 씨! 상관 현장 쪽으로 가면 안! 네! 고기에 서셔서 상관을 살리겠으세요! 세금 좀 봐주시고요! 정우야!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흑색만 신 쪽으로 해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꾼 당장입니다! 하유스타 이광수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선 자세는 왼쪽부터! 그리고 전면! 어느 당장과 어울리는 코트를 입으셔서 정말 먼저 갑자기 화보를 연출합니다! 이광수! 네! 네! 긴 다리로만 소화할 수 있는! 보여주죠! 네! 그리고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왼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현장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지게꾼 당장! 상관 현장을 영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시선 오른쪽! 좋습니다! 정우야!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십니다! 자! 상관 현장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가방!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 자! 박 민영씨가 정말 반영陳chemical입니다! 심 Barbie 확인! 왼쪽부터 맞으시죠 어느정도 블랙의 드레스를 정면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화려한 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씨 박민영씨는 바로 넉 후지를 하면서 자, 상관 현장으로 맞을까요? 네 상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왼쪽 부분에 상관 현장을 꼬렷하면서 아,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박민영 탐정 많이 놀랍고요 대장추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춤추는 탐정 무대회로 모시고 아아 역시 춤추는 탐정 모두를 남으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 그리고 오른쪽을 계속 모빙이 되고 있는 모빙 상선인에 의해 춤추는 상장 상실 현장 쪽으로 가볼까요? 상관 현장 쪽에 여기서 한번 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현장에서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그리고 정면 정면 오른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훈씨 상관 현장 상관 후방 아, 역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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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주얼의 세훈씨입니다 곰곰곰이 상관한 양이 살펴면 세훈씨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단 탁정 자, 세훈씨가 무대를 해올랐습니다 시선을 안쪽으로 왼쪽으로 하시죠 너를 아주 귀엽게 자, 시선 정면 자, 시선 정면 오른쪽을 맞으시고요 자, 지금 손으로 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함께 표시를 하는거죠 자, 좋습니다 두 분과가 표시를 하는거 같은데요 세훈씨 범인은 바로 너 하세요 너 좋습니다 사관 현장으로 가볼까요 사관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네 그 부분도 오른쪽부터 네 그리고 정면 아, 굉장히 쉽지 네 골동이 그리고 왼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부분도 상장 세종이십니다 상관 통장을 내시죠 함께하겠습니다 자, 추후에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장 네 등장하시는 분으로 아멘